나 리딩코드 잘 받았고, 잠깐만요. 이제 여유롭게 원신을 합시다. 여유롭게 일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성우 나오고 있어요. 아이테르 다음에 이제 루미네 성우 나오고 있어요. 기다려요. 컴신 키고 있잖아요. 컴신 키고 있어요, 지금. 기다려봐요. 254에서 조금 컴신 키고 있다고요, 지금. 컴신 안 켰어요. 잠깐만 로그인 좀 하고. 나린님, 나중에 맞추기 아이오라고 해 보실래요? 그게 뭐예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됐지니? 고아, 고아. 바쁜 건 다 마무리 되셨나요? 아, 로그인 풀렸어. 하도 컷, 하도 안 했다니. 아, 아직 안 끝났구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적당히 쉬어가면 켜 주세용. 이제 이벤트 업데이트 열람이라면서 소식이 떴네요. 아, 당장은 끝났는데. 네네. 아, 고스나리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잠도 못잤고. 일단 첫 번째 잠도 못잤고. 오늘 혼자 일했어요. 젠장. 저런.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때문에. 아까, 아까. 아니, 오늘 또 원시 특별방송이어가지고. 리듬코드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잠깐 잤는데. 와, 몸이. 못지 뜯고 지나가는 뺨고. 몸이. 막 일어나지지는 않는 거예요. 실팅을 미리 해 놓고 잤을라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거 너무 좀 피곤한 상태 질문해요. 아. 온 reforms 넘 oko 소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몸이. 몸이 마누 안 듣더라고. 약취님이 누구 tips? 대찺님이요. 약취님이 대 snakes. 내가 낀다. 아, 되찺님. 목소리 오랜만에 드리니까 여전히 되찺님이시다. 자 로그인 중이에요 하도 검신을 안 하다보니까 리소스 무결성 확인중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카카오포서 바로 프리나로 바꿔버리지 아 장발은 못 참을 때 제가 장발캐가 취향이라 이렇게 따야 나 타팔 잘생겼다 와 리소스 무결성 다 돼가요 오늘은 50연을 뽑으려고 합니다 치치 나왔으면 좋겠어요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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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는 뭐 저 어차피 대찌님이 꺼니까 제가 건질 수는 없고 나린이 지금 나린이 확정이에요 왜요? 저 확정 아닌데 확천으로 지금 야란 데려왔어요 야란까지 떴어요 야란 먹었어요 야란 먹고 아무것도 안 돌렸어요 보면은 제가 뽑기기로 딱 야란까지 해요 야란 딱 뽑고 안 했어요 원심봤을 때 안 봤나보다 이제 50개 모았고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치치 아니 아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임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임 일단은 한번 돌려볼게요 제발 아 진짜 그냥 반천에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종료 치치 아니 그동안 반천때 다 이상한 캐릭터라도 나왔으니까 이상하진 않았지만 다이루쿠 선배가 진짜 이상했어 다이루쿠씨가 제일 이상했고 치치 치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치 치치 일단 처음에는 안 뜰 거야 치치 얜 누구야 얜 누구야 어? 어? 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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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걔 아닌가요? 그 상자로 변할 수 있는데 걔 아닌가? 아니요 걔는 아니요 아니요 비슷하게 인겨가지고 걔는 대굴대굴이 대굴대굴 대굴대굴 쓰레기 쓰레기 아 쓰레기 쓰레기예요? 아니 그 캐릭터한테 쓰레기라니 또 떴네 또 쓰레기 또 떴다 와 와 와 와 와 사유다 사유 사유 잠깐만 잠깐만 이겨줘요 나리님 시작하기 전에 맵을 바꿔요 나리님 아 맵을 바꾸라고요? 맵을 어디로 바꿔요? 맵을 바꿉시다 어 뭐야 받아줘요? 맵을 어디로 바꿔요? 아니 아기님 쓰셨어요 아기님은 저거 포인트 쓰셨음 아기님은 포인트 쓰셨어요 네 저도 쓰네요 그럼 리월로 가야죠 리월 들고 들어와요 근데 어디로 가요 어디 아이고 잠 눌렀다 리월로 가세요 리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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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하이 이게 영향이 있나? 약간 영향은 없겠지만 그러는거죠 그래도 기분이 아닌게 있잖아 아 오케이 정성이란 저 정성 자 마저 돌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방송용으로 뽑으려고 했던거니까 영혼을 끌어모는다라고 보면 돼요 아니 너에 얘 누구야 콜레이 폴렉이 많이 들어갔는데 누구였더라? 쓰레기가 누구예요 이분? 엄지님 같은데? 근데 캐릭터가 쓰레기 캐릭터로 해가지고 쓰레기로 돼있는데? 나란퓨어 한번 넣어본겁니다 자 가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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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번에 아예 무기밖에 안 떴네 자 일단은 상정 교환 이제 뭐 단차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환할 수 있는게 없잖아 자 단차라도 돌리자 안나오겠지만 리딩코드로 받은거 리딩코드로 받은건 좋아했어요 얘기가 없으시는데 그니까 에잇 됐어 저기요? 자리님 리딩코드로 받은건 인터넷 받았어요? 네 다 받은거예요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나는 종려를 뽑을 필요가 없다 아 젠장 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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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뭐야? 어? 일본 방송은 맨 끝에도 성우가 나오네요 신기하다 달라요 나라보다 어떻게 할지는 성우가 제일 많이 참여했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레진이 99개 있으니까 보스모스 잡으러 가죠 저기 얘 한 마리 잡고 얘 한 번 잡고 얘가 누군데 아 어떡하지? 컴씨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종려가 두 마리 종려가 두 마리 아 종려 근데 둘 다 이 돌 아니시잖아요 아니 둘 다 명함이시죠? 명함입니다 다인 아닌데 다인 명함 안 오시나요? 잡아줘요 빨리 나도 잡을 게 있지만 속세를 내려볼 찐이 속세를 내려볼 찐이 속세를 내려볼 찐이 아 따라하지 마세요 속세를 내려볼 찐이 야 근데 진짜 진짜 다득 형부분들 얼굴 보고 웃나봐 왜 이렇게 다득 잘생겼어 이쁘고 진짜 신반네 야 조합이 약간 엉덩인데 야? 방망자 아야카? 저 조합이면 뭘 넣어줘야돼 그냥 기믹끼려고 그냥 기믹끼려고 그냥 기믹끼려고 그냥 기믹끼려고 저랑 색깔이 비슷하신데 없는 캐릭터가 있으시네 아이고 저는 이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아 대찌님이구나 아 죄송해요 엄지님인 줄 알았네 지금 들어야 되는 게 크다 저기요 죄송해요 네 죄송하면 하지 마요 죄송하면 하지 마요 죄송하면 하지 마요 어허 어허 간만은 마 흠 근데 아까 악인님이 뭐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네 수업이 단머리지 적당하게 쓸 수 있을 때 제가 생각하니까 불어와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도시한테는 도포이는 내니까 뭐 제가 불어와 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 오랫힌만 시간 살면 잡기 겁나 귀찮아지 안 많은가 이거 팔 캐릭터 있잖아 아우치다 아우 나랑 눈을 맞춰 파워 죽어라 고개를 죽여라 아 진짜 따라하지 말라니까 좋았어 영과 회계의 끝 도대체 뭔 미션이길래 왜 근데 샬프하니까 여기는 적은데 아니 여기 전 이미 근데 너 귀찮으니까 지금 레김이 없어요 아까 악인님이 저 뭐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레진이 없습니다 아모스? 파루잔한테 아루.. 아모스? 파루잔한테 아모스라뇨 무슨 소리가 아니 파루잔한테 아모스라뇨 파루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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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원층화를 아오스? 하필 하필 아악 하필 아모스 Card 그 담아나 나 원래 모습도 낮긴 하네 아 근데 원래가 좀 낮긴 한데? 이쁘긴 한데 원래가 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바람과 함께 대신입니다 솔직히 돈 주고 사는 스킨 중에서 가장 깐지나는 건 나이루쿠인 나이루쿠만 오성인 그러니까 다이루쿠가 제일 멋있죠 이제 누구 잡으러 가지? 아직 한 마리 더 잡을 게 있는데? 아 일단은 제 형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미션 미션부터 보자 미션은 지금 이거 지금 하다가 말았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중간에 끊기면은 아예 안 돼가지고 시간 날때 하려고 지금 마신 임무는 잘 안하고 있고 노엘! 노엘 거 열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 초대 이벤트 난 저거 하나도 안했는데 지금 제가 그 신호부가 끝났어요 신호부는 다 했고 지금 이제 뭐 노엘하고 한 명 누구더라? 케이 안가? 한 명 열어가지고 있는데 네 오로바 유사는 뭐해? 히히히히히 볼려보자 지금 잃었습니다 올리셈 올리셈 거기 갔어 케이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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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바 유사? 나 저게? 오로바시 유사? 오로바시 유사? 오로바시 유사 그거 인하지만 날씨 맑게 해주는 거 아 그게 그거예요? 네에에 업적이 근데 오로바시 유사 되게 쉬운데 왜 안하셨지? 아 쉽진 않아요 아 쉽진 않긴 한데 저는 좀 복잡한 거는 공략 보고합니다 병립찬 공략을 보고하네? 당연하죠 아니 공략을 안 보고 못하는게 있어 예 그건 나닐적이 뭐야? 흩날리는 비바람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대찌님은 한 번도 공략을 안 보고 플레이했다? 아니요? 아니잖아오오오오오 왜 저를 이거 잘 만들어요 네 오로바시 유사는 공략 안 보고 플레이했다 종천동체 난 공략 무거웠긴 했어 누구 잡으러 가지? 니 겨울체를 알아주네 야란재료? 야란재료는 여기가 아닌데? 야란재료는 어딨어요? 그가 처음 한 거야네요 처음 한 거야네요 처음 한 거야네요 처음 한 거야네요 처음 한 건 예인가요? 근데 이게 뭐였죠? 네 잼바이 동굴 다시 시작 야란.. 야란재료가 뭐였죠? 영구.. 에.. 뭐였지? 그.. 그거 에.. 유작빔 아.. 그거는 보스 아.. 대솔아 대솔아 음.. 난 야란 구신넬 찍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야란 구신넬 찍어놨는데도 기억이 안 나 어디 갔어 얘네네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 얼른 와요 그전에 나린님은 일단 그래서 일단은 명절때 좀 많이 돌려고요 지금은 제가 일도 바쁘고 주말에는 아일 시간도 없고 나린님 폰타임 이야.. 폰타임 워프 안 연거봐 사라오라고 한 적 없어 사라오라고 한 적 없어 사라 안 열었어 이야 안돼 떨어졌어 나 어디갔어 다들 사들 어디갔어요? 좋은데? 그러네 치워한다 아! 아프다 저거 나린님이 다 없애줘야되는거 알죠? 안파도 상관은 없긴 한데 속세를 내려보시니 저거 동료는 진짜 안좋은데 저거 동료는 딜러로 사용할거아니면은 네 컴신하고있어요 맞아요 한질좀 댈까요 물론 켠지 킨지는 별로 안됐지만 바람이요 바람이요 저거 결정 어떻게떼게 그 일단은 무기는, 무기는 방란자 무기가 아냐 하지만 형님은 제대로 했다구요 자, 어 아니구나 딜이 너무 안 나오죠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뭐야 아 젠장 사라졌잖아 나 에너지는 안 달지 어 다냐? 간다고? 어 지금 제께 달고 있는 거였지 속맞아서 달고 있는 거였지 끝내죠 끝내세요 가자 귀찮은데 죽어어 애껴 짠 네, 라이크 너머로 지지 소리 제 소리가 아닌데 네 이거 대신임이야 대신임 어 뭐야 뭐야 나 왜 잠만요 네, 제 소리가 아니에요 네 아 왜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적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성유물은 맞춰놨거든 이걸로 왜 눌러서 바라기가 해제되어 있지? 이걸로 다 맞춰놨어요 맞나요? 네 일단 성유물은 그게 맞아 아 저 성유물은 이게 맞죠? 어 성유물은 일단 누각이 맞는데 부업을 조금 내 무기가 얘 무기가 아니야 지금 음유신 음유신으로 됐거든 일단은 유물로 돌려요 그럼 오늘도 숫자도 괜찮아요 아 부업 때문에 그런거에요? 유물을 좀 보여줘봐 유물 무기 말고 유지영은이 부업을 보여줘요 부업을? 오케이 네 일단은 이거부터 binye어 쓰긴 하 근데 부업이 욕 망했어 그쵸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어때요 구업체엘망이야 저거 네 근데 그 방언피관 아이스크 콩콩홍 폼병 ene에에에에에에의 또 분명 dye 이건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아 근데 친한뻔인데 이긴 나쁘지 않아 이건 묵기가 치피묵인데 어 이것도 괜찮긴 한데 그쵸 괜찮죠? 이건 어때요?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이건 좀 버려 이건 버린다고? 왜? 뭐가 문제 뭐가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싹 다 가.. 아 싹 다 꽃이랑 깃털 빼고 다 가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건 버려야돼 뭘로 해야 돼요 이거는? 어 돌아요 성류물 던전이 돌아요 아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린님 왜 진사랑 제사가 있어요? 어디요? 나린님 왜 소랑 유의미한 없이 왜 진사랑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거 밑에 있는 성류물이요 아니 그거 그거 오오오 그게 왜 있지? 왜요? 이게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니 그 어 있으면 어 괜찮긴 한데 어 거기서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부업이 많이 있구나 나 나선할 때마다 그거 준단 말이에요 상자를 근데 나선할 때 적어먹어서 봤는데 근데 부업이 장난이 아니다 꼬록있죠 뭐 꼬록 아하 근데 아무래도 저건 한번은 본거같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무기만 지금 부업은 제가 다시한번 그 인터넷 검색해서 다시한번 볼게요 네 일단 부업 저건 무기 랩을 올리시구요 특성 보여주세요 특성 다섯번째 다섯번째 오오오 얍 얍 딱 한번 넣어라 왜요? 이거는 애초에 내가 올릴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 레벨을 왜 안올? 캐릭터 레벨 먼저 올리세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근데 저기 6레벨에서 막히는거면 혹시 지금 방랑자가 70레비인가요? 맞아요 벨리 레벨부터 올리세요 레벨도 올리고 코등이도 좀 돌파가 안돼요 이거 아직 없애요 코등이 코등이 코등이가 문제네 압성 획득하시고 아니 코등이는 진짜 내가 인터넷 검색해서 겨우 얻어가지고 지금 11개 맞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아 그럴까요? 잠깐만요 뭔지 뭔진 알아요 뭔진 알아요 잠깐만요 에너지 좀 먹고 괜히 또 죽으면 안되니까 알지니? 희시긴 했는데 사압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되지? 30분 돼야죠 뭐가 문제입니까 한 10시 20분까지만 하고 한번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 아야 어 잠깐만 멀티를 시작한지 10분도 안 지났는데 10분도 안 지났는데 10분은 지난거 같은데 10분도 안 지났 아니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요? 잠깐만 내가 뭐하려고 했지? 내가 뭐하려고 했지? 잠깐 오케이 오케이 나린님 말대로 10분이 지났다면 저희 20분에 나가는거니까 20분 동안 했다는건데 그러면 어 네 그냥 10분 선에 갔다구요 여기구만 여기구만 몰라요 오늘 정신없어요 이해해주셔야 돼요 뭐 이해하죠 왜 이해하네요 되게 공격적인 말씀 나 수이겠지 연못이 안 열려있어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발언을 상가 좀 부탁드릴게요 나 수이겠지 연못이 안 열려있어 이거 혼자서 못 잡는데 손 và , 밤맛을 내 정신없어 전환금 아 솔직히 пог abbreviated 오래된 코딩이 얻었다 저 드림맛이에요 감이 나랑 눈을 마주쳐 반말없나 드린말이에요 드린말 당긴 오 진짜요? 저는 지금 50번 뽑았는데도 나오지도 않는데 됐다 나왔다 이제 합성.. 아 뭐야 명검코등이 근데 보스는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네 보스 쟤 우는 말이 안 됩니다 야 진짜 진짜 말이 안 된다 야 근데 목표 진짜 좋다 아 맞다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그 방랑자 성은 그 스티롬 품점에 아색고구마 맞으셨습니다 이제 이제 고구마 좀 푹 하는 하이 경우에 대개는 참 신비로워요 아 나 방송소리를 안 끊었구나 아 꺼도 될 것 같아요 어 나왔다 저거 피할 것 없어 고구마 스그로리는 꺼졌는데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듣기가 싫습니다 됐고 어 내 목소리 왜 그래 다음 못생겼어 내 목소리 어쨌든 많이 먹긴 먹어야 되니까 어 얘네 잡아야 되잖아 아 아 야 다 언다 좋아 아주 좋아 멘티스 님이 체킹해서 열심히 합동 있잖아요 얘기하시는데 어허 어허 공로의 바람 곧기니 친추해 줘요 아니 친추를 아직까지 안하셨단 말야 제가 아이디가 뭔데요 1x2 2x2 3x2 3x2 이대요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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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바람질 증가 축하드리고 다음! 원신 키는 중 좋습니다 좋아요 내려 잡자 슬슬슬 들어오시기 전에 편의점 써주세요 제가 현재 엔진이 쓰셨고 엉진이 쓰셨어요 아직 렉현님은 안 쓰셨습니다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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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찬한 것 미찬한 것 미찬한 것 아 아 카즈아 갖고 싶긴 하다 아 카즈아 또 언제 나올라나 1년 뒤에 나오겠지 자 잡으러 가자 절연이다 절연 제 딜에 10배인데요 진짜? 나 아직 모험레벨도 안켰어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올릴 생각 그래 그래서 이제 쇼트 형상을 올려야지 흐흫 흐흫 마리님은 슬슬 올려야되긴 하 모험레벨 아직도 안올렸어요 지금 아마 한 방에 올라갔을걸 흐흫 마리님 이제 슬슬 한 번쯤 올려야죠 흐흫 흐흫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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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그.. 깨야되요 흐흫 이제 그리고 곧 있으면 나이도 너프당한다는데 한 번쯤 미리 해봐야죠 흐흫 오 꿀버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참의 방식 오신것 좀 안녕합니다 아 이렇게 오래 방송할 생각 없었는데 본인 아닌게 오래 방송하게 되네 네 네 자 저한테 친추 걸어주시면 제가 친구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걸러내고 있어요 7일 이상 로그 안하시 로그인 안하신 분은 제가 자동 삭제합니다 헐 무섭다 어 그거 내가 하는 방식인데 쿠키런도 하려고 하다가 쿠키런은 워낙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귀찮이죠 어 이거 쿠키런은 진짜 가끔씩 접속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쿠키런이 할게 너무 없어서 매우 귀찮습니다 알려주세요 에 진짜 웃긴게 뭔지 알아요? 뭔지요? 내가 하던 게임은 다 엄지님이 하던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엄지님이 하던 게임에서 운이 좋아 아 아 으흐흫 아 아 앙카 떼고 있어 아 아 죽고 싶어 환장했 아니 프리파라는 접으셨잖아요 유아이디 밑에 오른쪽 아래보시면 제 유아이디 있잖아요 제 방송 아래쪽 보시면은 아 나 죽었어 아 젠장 죽었잖아 노부 실패 잡는다 하지 않았어? 왜 안 와?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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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너지 좀 먹고 에너지 좀 아니 노부 실패 겁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희나를 보냈어요 친추 나이다 개와 씨앗에 다 터서 죽었어 악객님은 그냥 낙사해서 죽으시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친구 응애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이 클루님은 누군지 아는데 이분은 저기 그 뭐냐 이 게임보다 포유난을 더 많이 하셔 됐고 내가 뭐하려고 했다 아 오케이 네 자 희신분 들어오게요 네 네 오다 위험했다 어이 컴치는 아직까지 불편해 어이 컴치는 아직까지 불편해 어이 컴치는 아직까지 불편해 맞나요? 맞나요? 각천 죽인다님은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엄지님이라고요? 제가 좀 각천에 원한이 버려 있어서 아 원한이라면은 각천보다도 다른 캐릭터에 원한이 있지 않았어요? 네 아닌가? 네 다른 캐릭터에 원한이 있지 않았었나? 아닌가? 여러분 그로우키자는 포인트 쓰고 들어와 주세요 일단 엘지님 엘지님 들어와 주세요 하이 하이 엘지님 나이님 쓰고 들어와 주세요 일단 됐죠 좋았죠 나 혼자서 이렇게 잡을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신이 내는 컨트롤 나이님 그거 잡고 한번 팀구청 확인해봐요 뭘 뭘 확인하라고요? 일단 코룡이는 다 얻었고 자 다 얻었고 기다려봐요 하나씩 좀 하고 있잖아 혹시 아 못 얻을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 마이리씨 침출되어 있네 하나타님은 왜 요새 아 바쁘시다 그랬지? 이거 다 삭제해야 되는데 27일점 담남님 남다른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일단은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한김에 7일 이상 안 들어오신 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친출을 위해서 이거 뭐 아쉽지만 엘진이 키셨는데 엘진이 들어오셨나요? 안들어오신거같은데 엘진님이 지금 제 방송에 안계신가보다 계시는거같은데 왜요? 어? 올림프리다 또 죽이려구요? 우리 가까이 와봐요 엄지님은 없잖아요 아 이분이 대찌님이었구나 씻고왔데 아 씻고왔대요 저 누군지부터 확인해야될거아니야 엘진님이 저 분한테 누구신지 물어봐요 엄지님은 없다 으흐흐흐흐흐흐 에휴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분 누구예요? 아니 받아놓고 누구예요 이러면 어떡해요 이분 누구예요? 성신이 받았잖아 아니 받아놓고 누구세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아 엘지님이래요 엘지님 아 잠깐 엘지님이래요 엘지님이래요 다시 받을게요 다시 다시 나 저 복잡해서 다시 받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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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고마쓰고 다시 들어와요 저 앞에 있는 상자를 맛있긴 냠냠해야지 고마쓰고 안돼 이거 폰신이나 로딩 겁나기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바람 혹시 고마쓰고인데 그냥 이해해 드릴게요 고마쓰고 안녕하세요 아를레킨 너무 멋있다 고마쓰고 고마쓰고 아 지금 아 뭐냐 대찐님 취향 확인 공식카페에 4.1 받은 내용일랑 보고 있어요 공식방식 못 봐서 고마쓰고 고마쓰고 아 프리나 이쁘다 아 레블레티 잘생겼다 소이 울림풀골이 근데 이 씨앗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모으고 있긴 한데 모가요? 울림풀 먹을 때 이 씨앗 같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거 선계에서 재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으고 있거든 어딘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반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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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종료는 몇 돌이지? 저 전에 말했을 텐데 이 돌이라고. 그건 실수네. 네. 저 한번 봐. 역시 개수다. 좋아 좋아. 에지님 얼마 질렀어요? 오 원숭은 약 140만 원이 질렀고. 이야아. 어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아이고. 나 지금 벗고. 아아. 저거게 뭐라 불러야 돼요? 아니 그냥 닉네임 앞둔사인 엘지 합격은 엘지라 불렀는데. 엘지님은 뭐라 불러야 돼요? 윈프 뒤에 글자 해봐. 윈프님 어때요? 뭐? 이딴 게 좋다. 음 나쁘지 않구만. 원하시는 발음. 그냥 아무.. 아무거나 괜찮은데? 진짜 간만에 컴신하다 진짜. 진짜 간만에 컴신한다. 저기 일단은. 아니다. 재료는 내가 어차피 인터넷 보고 할 거니까. 그건 됐고. 잠깐 나 이제 얼마 남았지? 20개개잖아. 할 거 없는데? 뭐하지? 월캐나 해 월캐. 아니면 워프를 뚫고 다녀요. 아 뭐 폰타인 그거. 폰탄나. 뭐라? 뭐야 이거. 무슨 뭐 하나 안 열려 있는데 리얼에? 왜? 리얼에 안 열.. 화천기장 밀고 안 열려 있는데요? 어 그거 김이 깨는 건가? 어찌? 뭐요 누가요? 어 김이 깨는 거. 저거 왜 안 깨져 있지? 어 김이 깨기 쉬운데. 이거 깨져. 김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고. 종료. 했고. 다 털. 이것도 했는데. 여기 원조 모으키는 건 다 했고. 저 근데. 어 좀 가짜인데. 산등성의 파스쿤도 안 뚫어. 안 뚫어. 와 나이스 좋다. 산등성의 파스쿤이 뭐죠? 네? 산등성의 파스쿤이 뭐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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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여기.. 상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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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암이 유성이야? 상백하고 천암 나오는 걸 안 뚫으셨다고요? 천암은 유성 아닌가? 아 유성.. 천암 유성은.. 유성하고 만암은 그쪽이.. 아 그 바람결록이랑.. 그.. 천암이랑 달라요. 상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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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람에.. 위구한 바람이라고.. 통일이 있지 않나요? 오.. 몰라 나는. 난 유비거든. 예? 난 유비라고 그런거 몰라. 선넘네. 선넘네. 나도 유비야. 나도 유비라는 거 없어. 나 부응의 유비. 여러분 다 비키세요. 51랩입니다. 응애 뭐가 응애에요? 근데 세팅을 하면 더 잘하는데 근데 저것만 하면 엄지인 랩이 숫자는 없는데 맞아요 나리님이 몰에 몰리면 더 못 들어가 근데 엄지님은 없잖아요. 박남자 아니 박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왜 나왔지? 동남자가 왜 나와 동남자가 어디서 나온거야 나리님은 엄지님이랑 대화할 때가 있는 기준정별 원신하면 관광자인 나랑 얘기를 아는 관광자인이야 나리님이 기준에서 원신하면 엄지님이 방업팀이 방업팀이 너무 미친다니 물론 나도 방업팀이 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다 죽어가 방전이잖아! 와 죽었다! 아니 나리를 응가하는 하지만 방업팀보다 심한 카우피는 아니야 죽는다 구하를 어떻게 시켜야 돼? 죽겠다 죽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안되겠다 아 나 이거를 한 명씩 도망간단 말이야? 케이터가 네 명이 아니야 저 그래 나리님 봐봐요 LG님이 뒤를 보세요 저기에 나리님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치진 왜 못 잡아 LG님의 공력풍기를 보세요 이제 저걸 나리님이 목표로 삼아야 해요 아 이거 그냥 뒤쪽 꺼내요 우와 멋지다 호마 들고 호마 들고 호마가 호마가 이거 어떻게 봐요? 아 여기로 보면 되는구나 참 엥?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스펙이 가장 아니 뭐하세요 일단은 스펙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 친애오네 쌍이었고 뭐하세요 나 숙련도가 높다고 생각하던 사람은 일단은 저분 LG님이긴 한데 나리님 뭐해요? 아니에요 네 어 친구 삭제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친구 지금 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상자 하나 열어주셨고요 열어줬고요 이제 무인단 잡았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상자 하나 열어주셨고요 희일이 신고를 하자 헤헤헤헤헤헤 아 신고라다 뭐야 아 안단댔쑤 아 공 피했다 하하 공 피했다 하하 아 공 피했다 하하 하하 중간이 동탈 잇 끝 뭐야 내가 됐었네 나 끝은 않아 아 근데 짐 매길 뿐 입에 쓰면 언제 하냐? 아 근데 짐 매길 뿐 입에 쓰면 언제 하냐? 뭐? 이딴 게 좋다고? 뭐? 이딴 게 좋다고? 좋은 사탕이 있겠네 상자가 많네? 야 나라 저 봉스 68렙 찍었어요 어딨지 상자? 상자 어딨지? 어 점심 봉스는 뮤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저는 67렙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때 붕괴 스타레이를 잘 안 해갖고 저도 요즘 붕괴 스타레이를 안 해요 저도 요즘 붕괴 스타레이를 안 해요 좀만 열심히 하고 있겠죠? 요즘 좀비고 해가지고 안 해요 마법거 때문에 좀만 붕괴 열심히 하고 있군요 약지님이 누구예요? 아 대찌님이구나 네? 아니에요 약지가 누군가 했어요 선 선 선 아 이제 이름 바꿔야겠다 아 갖고싶다 나는 왜 안 뜨냐고 원신이랑 종수를 너무 꼴이 했어 근데 이제 마법 거의 다 먹어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완전해서 먹을 수 있는 상자밖에 없어서 뭘 해야 되지? 오늘 레진도 다 썼고 오늘 레진도 다 썼고 원신 원신 어디서 목소리가 울리는 구간이 있는 아 왜 여기 계신거지? 여기 안 뚫어놓은 거 뚫으려고 하는 거죠? 안 뚫었다 여기 들어가야겠다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음 원신 레진도 다 썼는데 뭐하지? 수정나비 프라이크한테 저거 진짜 먹기 괜찮아서 안 먹고 있어 아 이거 못하는 거였구나 아직 저거 수정 15개 줘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저거 수정 15개 줘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마 그럼 뭐 불완소 나 다이루크 있어 나 다이루크 이거 나리 팀이 여기 서버 멀드 주인장만 나 다이루크 있어 피거 보성은 없네 나 저거 그냥 막 하나 깨졌는데 아무도 안 바꾸시니 한 명을 내가 다이루크로 바꿔야겠다 나리 팀이 나리 팀이 엠버로 들어가지고 해봐요 엠버 이렇게 누르면 파티 설정 가지는데 왜? ESC 나 근데 진짜 불속성 피거 보성이 없구나 다이루크 형에 엠버 엠버가 편해요 엠버가 편해요 엠버가 편하다고 엠버가 편하다고 엠버가 편하다고 엠버가 편하다고 엠버가 편하다고 그거 나리님이 열어보내야 돼요 엠버가 엠터가 뭔데? 아니 그거 딜레이 있어가지고 나이님은 불고크키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님은 몰라요 저도 나이님 일단 불고크키가 없으니까 불활킹을 들어야죠 엠버 아 알려줘요 아니 해줘요 아니 해줘요 흐흐흐흐흐흐흐흫 아이 저거 못해요 저거 나리님이 비석 활성 시켜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부터 해야 돼요? 왜냐고 지금 엠버 주라고 엠버 엠버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거 선령이 오는데 저 선령 순서대로 하는거 아니었나? 아이 선령은 아니에요 선령은 따른거 선령은 그게 아니에요 선령은 그게 아니에요 네 선령은 따른거에요 아 부럽다 뭐였더라 우리 지혜 나무 알 저거 그 스메르 아아 근데 저걸 왜 보낸거에요? 저거요? 나유님 그때 3장 5막 3장 5막하고 있었을 때 잖아요 아 그런가? 저거 3장 5막 피부에 나오는 대사에요 오오오 저거 그거도 안되겠다 이것도 인터넷 보고 해야겠다 아 저거 큰한 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거 저기 기둥 잘 보셔야 돼요 기둥이요? 아 맞아요 저 기둥 보고 저 기둥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기둥 보고 그냥 막 하니까 아 기둥이 높이보다 이거 짧은거고 저게 큰거죠? 저 기둥을 뭘 쓰셔도 해야되요? 네 다음거부터 해야되나? 짜잔 네 네 네 오른쪽에서 총 3개를 밝혀야되요 아 3개를 밝혀야되는거에요? 네 딱 3개에요 꺼지겠지 이면은 아니 그거 실패이야 꺼져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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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거 같아서 끈거에요 일부러 근데 제발 그 네버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거에요 그냥 제자리에 서서 활만 쪼면 되는데 되내시면 모를까 제자리에서 활만 쪼면 되는데 제자리에서 활만 쪼면 되는데 굳이 굳이 이동해서 필타임은 다 이렇게 쓰고 힌트를 줬는데 못하고 있어요 힌트를 줬는데 못하고 있어요 어째서일까요 여기가 더 큰 힌트 하나 드리고싶지는 않은데? 아프면 기약풀타임 기다리는 도스머지다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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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그냥 엠버 아 그러네 엠버 엠버네 그러네 맞네 아 그러네 엠버를 들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이고 잠 눌렀다 그치 엠버를 들면 되는데 왜 내가 생각을 못했지 나리님 제가 계속 옆에서 바라고 있었는데 무시한건 나리님이에요 엠버가 아니고 엔터로 들어왔어요 엔터 눌렀구만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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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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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잘 안들려 나 지금 작은거는 작은것끼리 큰거는 큰것끼리 작은거는 작은것끼리 큰거는 큰것끼리 나뉘어 이랬는데 진짜 이게 마지막 큰 히트였어요 맞나? 내 큰거부터 얘기했겠어요 아 큰거부터 큰거부터인가요? 자유분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뭘까나 뭘까나 아 전혀 모르겠는걸 아 됐다 아 됐다 와 맞죠? 안다니까 저걸 몰랐을 때까지 안열고있어 열어 열어야죠 저거 어차피 유대필드에요 저거 열어요 저거 어차피 유대필드에요 저거 열어요 검지검지 만반쇠 검지검지 만반쇠 검지검지 만반쇠 저거 가셨다 저기 워커타고 따라오고 아니 고바시버션은 또 뭐야 비나 눈이나 다를것도 없는데 사람들 눈이 더 좋아하는걸 보면 다 자기 팔짱이 있는게 있나봐 고아쎄 보선 저거 먹어줘야지 나는 그쪽으로 관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뭐였지 뭔데요 각청님 어디가시는거야 몰라요 저도 길 이름 일단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동 안해도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아니 미발견이잖아요 이쪽으로 못해 이쪽으로 아 나 야란있는데 왜 야란을 안꼈지 야란있어요? 이쪽 뽑은지가 언젠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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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왜... 아마 아야카였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타이나리! 그 다음 타이나리 다음에 나이다. 두 번째는 나이다죠. 왜 타이나리가 나와? 타이나리가 먼저 떴어요. 두 번째 우성이 카즈하구나. 세 번째 우성이 아야카고. 난 첫 번째 우성이 다이를 꾸고 두 번째 우성이 아야카고 아야카고. 저는... 저는 첫 번째 우성이 치치. 내려. 치치를 치치가 첫 번째가 치치 떴다고요? 네. 첫 번째 우성이 치치예요. 헐. 헐. 원신할 맛 나겠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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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그렇게 날 거임. 초반 때에는 치치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니까. 어... 힐러로서는 아예 가장 좋은... 그냥 백로급. 타이나리까지. 백로급은 아니. 거기는 부활이 없어. 아 그렇네. 육돌치치 말 없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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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육돌치치가 백로급이에요. 으으으음... 육돌치치가 백로급. 흠. 흠. 이 으으. 흠. 아 우리 우인단. 진짜 저렇게 떠서. 아뇨. 속세를 내려보일. 죽고 싶어 환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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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나 그냥 운다 잡는 거 포기해 그래 놀라운 관리 그림? 육토치 찍을까에는 바바라 사망수 가성비가 높다 할까? 리얼... 근데 그거 다임모드 적용... 다임모드 적용... 이런... 저런... 오케이, 그거 다임모드 적용 안 되지 않나? 그 바바라 육토를... 네, 안 돼요 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쓰는 덱이 없어요, 써본 덱이 없어요 저 바바라 육토를인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다임모드 적용이 아... 그래서 아마 쓰는 거면 육끌지치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나저나 내가 그 이나즈마에서 먹은 저기... 열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없어요, 이런... 저랑 비슷하신가요 인간이라서 먹은 열쇠를 뭔들려 한다고? 이야, 번드 지정감시 열쇠가 없어 와, 번드 지정감시... 죄송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미쳤는데 저거 좀 열 개 있어 네, 아마 그럴걸요? 쓸모없고... 네, 열 개는 게 아니고 한... 열 개 없어요 열 개 이상... 이거 열 개 없어요 열쇠를... 신상 레벅에서... 걷었나? 신상 레벅에서 걷었나? 신상 레벅에서 걷었나? 신상 레벅에서 걷었나?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를...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 신상 레벅에서... 신상 레벅에서... 아, 몬드 지정감시 감시 열쇠... 오케이 이게 감시 열쇠구나? 이게 감시 열쇠구나? 와... 감 다 죽었다... 옛날에는 저런 것도 알았는데... 이거... 이런거 미쳤고...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나 육돌린을 타고싶어 봐... 지금... 랜티스 님은 진짜 월드 못도월드 타ansa... 왜 내려? 난 스토리를 최대한 민 다음에... 그렇게iat 가고... 아... 하이라인데... 나릇 님이 월드에 들어Í는 킬랩이라서... 자기를 물로 모진다... 아니야! 흠... 나린 님이 가면 되는 거 아닌지? 근데 랜티스 님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린, 저... 도움따다! 평범한 상자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상자만 하시는 거구나 나 저거서 친인덕분을 먹긴 했는데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여기가 아예 총총 비었네 랜피님은 어디 계신거야? 여기? 랜피스님 친구를 사겨요 아니야 거기 워프 아니에요 뭐가요? 여기 아니라고요? 거기 워프 지아라고 아닌데 랜피스님 원신하는 친구를 사깁시다 딴 데로 이동하면 되지 이제 모를거에요 모르면 당신 빈소의 월드레벨 설레벨 원신리저 승환해 줄 수 있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딱 딱 동당에서 장성으로 키고 딱 딱 아아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저 멘티스가 월드레벨 탈레벨 원신리저를 찾고 있습니다 2차 실내 월드레벨이 탈레벨 2차 실내 월드레벨이 탈레벨이다 치는 분들은 땡땡한 년 땡땡반으로 오셔서 멘티스를 찾았으니 탈레일로 넘어간 2명 그렇구만 어? 멘티스가 누구야? 어? 야 누구냐? 야 에이 찬에 밖에 비기네 이번에 그 뭐냐 이번에 그 뭐나 음홀 킥업에서 정독 핏ольш투에서 서서 야 BDRI 쪽이 희생했네 어디로 가야 돼? 3피님은 어떻게 절로 가셨대? 눈물 나온 거 보다는 실이 100무가 나아요 왜냐면은 그때 나타샤 하나로 버티가 너무 힘들어서 키는 거 많이는 나쁘진 않죠 아니 워프 워프 진짜 저기 2피님 있는 쪽으로 가요 눈물이 현재에서는 것들이 일단은 근데 위쪽에 있잖아 지도를 좀 켜봐요 지도를 쫓아가는데 여기가 아니네 아니 지도를 좀 켜보라고요 지도를 켜 기다려봐요 저기 오자라 저기 온다고 일단 도망가고 나서 아 그니까 진짜 먹으래 먹으래요 와 여기 상자 너무 많다 근데요 거짓말고 있잖아요 현재 맥주기 때에서 정말 안쓰이고 있어요 어허 근데 현재 맥주기 때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게 웬일로 모르겠지만 아 렛렛리 추가하셨어요 왠지 모르겠어 보존 때문에 개파드가 지금 잘 쓰고 있어 어 개파드 요즘 좋나요? 네 요즘 메뚜기 때에서 보존덱으로 개파드가 잘 써요 네 cbs니 오랜만이에요 구아 안녕하세요 어 개파드 나온 건 좋을지도 근데 나쁘진 않죠 근데 하필 네 이제 다음 픽업에 구현이라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안 뽑을 겁니다 나탈 수고합니다 또한 아 스파아 네일에서 그거를 스파로그가 그거 그거라며 보조라는 거예요 네 클라라 클라라 캐릭터는 파멸이고 클라라기는 스파로그는 스파로그 그거예요 보존의 그건 몰라요 이딴계 좋다고? 그는 스파이커 안나온거는데 클라라기가 있어가지고 스파로그는 스파이티상 따로 안날거에요 네, 맞아요 파란수가 아니라 쿠부르금인가 걔는 나오고 그 무슨 캐리타 친구 캐리타 친구로 뭐지? 사성 양자인가... 뭔가 물린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야 저? 뭔지 알아보았어? 각청 죽인다님 여기에 개요? 저요? 이거 풀라고요 푸세요 이제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이길래 잘 풀어가지고 찍어요 찍어 이 쪽은 미루입니다 미루 화연코 개수를 봐야돼요 화연코 개수를 보면서 해야됩니다 나 저거 신매 출시할 때 가야를 느꼈어 자신이 가야할 길을 굳게 믿으면 날씨 따윈 상관없어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월스키가 제일 짜증났어 하지마 황금 빛 꿈 황금 빛 꿈이라고 읽고 일명 제트 전설 인물이라고 읽고 그 게스트 제트 전설 인물이라고 읽는 게스트 썼고 자 이제 화영꽃 개수를 보고 이제 푸세요 아 이 꽃이 몇 개인지가 이렇게 나와있구나 저거 때리셔야죠 어디가요? 골씨나이 눈이 떨리면 뭐지? 그럼 이건 3개니까 그 다음에 이건데 아니야 어디가 아니야?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2. 3 3 3 3 5 Note무iona 3 5 오오오오 zero 오오오오 governments 어 씨에이티미코 안녕하세요 여기 그 곳가네요 여긴 이 장소 자 열고 오오 청자 먹어줘야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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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 워프 열어요 우와 가쳤어요 됐어 누가 가쳤어요 뭐야 자꾸 떨어지는데 어 됐다 아 탄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어어어 자 뭐 오늘 뭐 이것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어 저거 뭐가 있다 아 근데 부연이 5성으로 나오나요? 올라가시면 되겠구나 화성같이 생긴다고 뭐야 근데 스킬 모션은 5성이긴 해요 음 화성같이 생겼는데 5성이면 야 근데 이래봬도 부연이 현 부장관인데 뭐야 왜 안 먹änger요 깜짝이야 놀랬네 경원 다음으로 나부해서 갈려고 못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묻혀져 있는걸까 저기 불로 거기 지져봐요 내려야 할거 같은데 아 제가 해야되 이거는 다른 사람도 가능해요 가능하대잖아요 아어어어 아 그래요 가능하대잖아요 아 미안해요 가능하대잖아요 오 뭐야 오 좋아 아 근데 이거 는 나 이거 아직 미션 안 했단 말야 근데 이거 기행 이거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양래 말고는 먹을게 별로 없는데 아 잠깐만 아 나 어쩨지 아 내 거, 내 리넷이 좀 약하더라. 이스킹 했었는데, 많이 철시 쓰고. 아 어쩐지 공시계는 얘가 끼고 싶구나, 용이가 끼고 싶구나. 아이고 잠 흘렀다. 컴슌은 역시 적응이 안 돼. 컴슌 적응 안 되는 사람은 또 오랜만에 본다. 컴슌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언제 하고 안 했더라. 저는 오랜만에 해도 그거를 바로 붙여갖고. 저는 컴슌 하면 되게 열심히 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어? 열렸다. 근데 바로 먹어주는 센스. 저는 컴퓨터로 시작을 해서 원신을. 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컴신으로 하는, 하게 되는 시세가 될 것 같아요. 밀어! 밀어! 컴퓨터님 와봐요. 왜요. 가볼까요? 엄지님이 가자고 하는데 또 안 가면 또 안 되지. 뭐 그쪽 가야 돼? 이럴"... 왜, 그쪽은 몰래... 왠만한 가까운 쪽은 어? 어디있어? 속세를 내려볼증이! 아 저기 차이에 있구나? 자 자 가보겠습니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니 아랫 1돌로 그냥 갈거야? 어디 가요? 아 이거 따라가야되는거에요? 예? 근데 왜 안가? 어 간다 아 이 기믹을 풀어야 되는거였구만 저기 저것도 해야되네 네 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조급히 할 것 없어 어 예 그리한거? 가다마라 네 어 그래서 이제 졸려가지고 아이고 안내길게요 원래 이 시간에 제가 요즘은 좀 일찍 자거든요 네 그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게 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요 와 음 뭔지 하나도 모르겠구만 이제 그런 표정을 해버려가지고 슬슬 지금 졸린 상태인데 안 자고 있는거라 어 그럼 이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님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 그니까 이게 성령이 지나가면서 바꾼단 말이에요 아 그니까 이 문양을 성령이 바꾸도록 예측을 해갖고 때리면 돼요 그래요 뒤에 문양 똑같이 아 이거나 뒤에거나 똑같은걸로 하면 되는구나 이게 성령이 지나갈때마다 이게 얘가 한칸씩 바뀌어요 아 아 나쁜 여성 아 네 나쁜 녀석은 아니에요 얘가 그 이 저 뒤에 있는 문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그 문양의 전으로 바꾸시면은 내가 알아서 바꿔줄 가시죠 이제 끝났어 어 됐다 됐어요 그 바로 설명 듣고 바로 마무리 했습니다 아 이거지 열려라 열려라 야란 뭐야 야란 갇혔셔 어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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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건 너나 갖고 놀아 제 저거 열얼지 왜 열었거야 아 갇혔다 어떻게 갇혔는지 궁금하다 아 그러게요 안되 래야 안돼 나왔어 자 들어와요 나와요 열어줄게 나와 흐흐흐흐흫흫흐흫흐흫흐흫 아니 안나왔어 다시 나와주 열어줄게 우와 나왔잖아 나왔습니다 헤헤헤 이거 나중에 제가 깨겠습니다 따로 이거는 개인으로 해야되잖아 자인몰드 안되잖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흠 이제 뭘 할까요? 이제 혹시나니 수시를 방정해도 될까요? 오늘은 길게 할 생각은 없었어 하나만 열고 갈지 네? 하나만 열고 가자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거 어디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를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를 곧시나리와 함께 어드벤처 아직 현내고 신나고 즐겁지 않은 네 그건 좀 LG님은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뭐야 왜 빠졌죠? 내가 너무 쌀쌀 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한동안은 그냥 원신하고 타레이만 하다 와가지고 아 네 그럼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다 오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저도 원신은 방송을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자주 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출근 시간대만 이용해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퀘스트만 일리 퀘스트만 깨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말에 주말에도 원래 미뤄야 되는데 주말 내일 뭐냐 주말에도 지금 방송을 못 해가지고 어디 계속 가봐야 돼가지고 청산 출석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방송이 주말방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주말방송도 하시면 좋았던데 그면은 저 골신다리 그 영상중에 나이다로 장난친거 영상 못보셨겠네 유튜브 아 나이다로 장난친게 있어요? 네 있어요 오프닝으로 해가지고 장난친건 좀 있어요 아 한 번 봐봐요 유튜브 구독도 눌렀기면 좋겠어요 구독자가 근데 조금씩 조금씩 늘고있어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한 번씩 한 번씩 늘고있더라구요 저도 어차피 구독은 이미 한 상태라 아아 그렇군요 한 번 봐봐요 그래도 장난치고는 꽤 잘했어 음 약간 나이다 4명이서 2위를 나이다하고 저기 방랑자하고 나 지금 레니어 이름이 레니어가지고 자꾸 방랑자를 까먹어 어딨어 아 티 티 티 네 네 이거 어쨌든 이래도 시간은 되겠네 이딴건 너나 갖고 놀아 이딴건 너나 갖고 놀아 이딴건 너나 갖고 놀아 아 느낌이 진짜 좋다 아 아 이번에 택배 방송에서 그 해등전인가 그거 열린다는데 아 그래요? 오오 아 상자가 없어서 등반하기가 힘드네 됐고 일단 상자까지 먹었고 지금 거기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길 올라가려고요 어 올라가면 뭐 있어요? 비경이 있어요 비경이 있다고요? 비경이 있으면 가야지 비경이 어 오 잠깐잠깐잠깐 와 떨어져 죽을 뻔했네 어 스님 이거 감로연 뭐 하셨나? 아이고 어딨어요? 더 올라갔어요? 여기 여기 위에 열기구라고 해야되나? 아 위에 있구나 오 뭐야 순간이동 있어 각청 각청 얘가 각청이에요? 네 오 근데 각청 죽인다 왜 있어? 각청 괜찮구만 랑자뽑다가 총 나왔는데요 1도인데 아 랑자뽑다가 각청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아 저는 각청 라이다 뽑다가 각청 나와가지고 어 전 타이나리 그랬더니 현질한건데 처음으로 13만원 현질했다가 와 와 현질 안하면은 현저 안하고 뽑았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렇다면 제가 7일동안 원신에서 단식 단식 투쟁이 나왔잖아요 안했어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골스라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골스라 내가 그리미디아입니다 유튜브 나오십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놀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나도 같은 날개를 갈고있지 종료 뽑다가 네 누구 나왔어요 복술기 복술기 나왔다구요? 복술기가 누구야 내가 나왔던 그 캐릭터보다 더 쓰레기는 아니죠 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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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메일 킬 얼음 한 성공 아 뭐야 뭐야 타이나리 아 복술기 타이나리? 타이나리 축하드려요 왠지 정이 가는 캐릭터네 예 왜냐면은 저는 그 타이나리 나오고 나서 라이다 뽑을때 타이나리 나오고 7일동안 게임을 안했어요 타이나리 좋은데 뮤비바락기님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지님 간만에 일 좀 해보자 저기 유튜브 좀 떼어줘봐요 뭐 뜯어달라고요? 띄어줘봐요 링크 제가 13만원에 타이나리 뽑아가지고 렌탈 나가가지고 7일동안 게임을 안했다니까 출책 화상일 때 유튜브 출책도 안했구만 맞아요 제 계정 구경해보실래요? 아이디 제꺼 친구 추가해주시면은 제가 한 번 구경해볼게요 야란 야란하고 비슷한 색거지 나도 야란이 있다고 뭐일이야 아 그러세요 아 그러게요 어? 뭐라구요? 어? 뭐라구요? 에? 뭐라구요? 방랑자가 없다고요? 예 아 저 나 안해 하하하하 가자 내가 진짜 제대로 키우긴해야돼 나도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내가 시간 없어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지 1위 퀘스트만 겨우 하고 있는거 실화임? 친구 추가하셨으면 말씀하세요 왜 그쪽으로가 이쪽.. 아 아래쪽이구나 3...2... 3...2... 오 깜짝이야 그리고 뭐야 가자! 타이날이 안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타이날이 씻어도 돼요 네 그래도 타이날이 해가지고 원거리에서 하는 게 낫지 이럴 때 써보죠 언제 써봐 요새 타이날이도 잘 안쓰는데 제발 랑자 들어주세요 제발 랑자 들어주세요 멜로지니코아 안녕하세요 꼴시날이에요 팔로우하시지 않고 꼴시날이 금이 되고 유튜브 다 보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 언제 개수관냐고 네 타이날이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이것도 숨져있나요? 음 저기 있는 점 개수를 잘 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여어 역시 고스네이는 천재였던 거임 응? 고바스보 고바스보라니야 처음 오신분도 있는데 고바스보는 좀 고바스보 자면 되니 고바스보 자면 되니 고바스보 자면 되니 고바스보 자면 되니 아 뉴비 하트롤 할배에요 제가 88층입니다 88층 뭐라 그래야 되거든 학번이 88학번입니다 아 88학번 88학번이에요 88학번 할배면은 몇 학번입니까? 한 88번 됩니까? 네 분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88학번 81학번 81학번 야 진짜 그 뭐냐 거기 그 뭐냐 그 뭐냐 뭐죠? 몬드밖에 없을 때 하셨구나 그러면은 제가 있는 하즈마이스 때 왔었으니까 어 맵이 몬드밖에 없었을 때 속세를 내려볼증이 리얼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을 때 시절이었겠구만 아 저는 아 저는 새로운 레빈 나올 줄 몰랐죠 아 입에 뚫을 생각은 다 뚫었다 아 근데 랑자는 못 들으셨다 저기요 이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실에 뼈가 없지 뼈 뼈 뼈 부러뜨림이 있는데요 아니 뭘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닌텐도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뿌윳뿌윳 아아 이걸로 하는 건가? 아 조건이 있어요 아닌데? 뭔데요 사주세요 아 아니 돈을 주세요 아니요 아 친추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저랑 뛰시면 됩니다 호테로 친구 추가를 했다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네 친구 추가 봅시다 넛김표 물음표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 거 같은데? 맞으면 친구 추가 바로 하겠습니다 끝마침 7일 이상 저기 접속 안 하시면은 친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엠버 쓰는 사람 처음 봄님이 그분이신가요? 핥들어갑니다 하셨던 분 멜루지님 맞으시면 친추합니다 맞으신 거 같아요 맞는 거 같네요 네 응했으면 맞는 거지 어 어 오늘 일을 이상하게 했는지 손이 되게 아파 아 이만 방종 이만 방종 이만 방종 따라와 제가 그 뭐냐 제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나이다가 장난친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 번 보세요 그 혹시 방종 네 호수님 네 네 그 방종 원신 특별방송 보고 잠깐 가차 돌렸다가 마무리할 게 있는데 왜 그러니깐 왜 일찍 안 끝나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아니 나는 그냥 그 뭐냐 그거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니 원신증증 아니에요? 아니 이거 몰라요 아 이분 중독이야 어우 제 계좌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잠깐 볼겠습니다 턴이 너무 뜨거워 여어어어어 여어어어 나선비경 11 여어 11-3까지 갔어 실수도 공부에 일하는 향릉 키우고 계신다 정이 가는구만 아니 행추 있다 행추 부럽다 행추 부럽다 모든 제목 모이는 곳이야 이게 지금 부계란 얘기 아니야 에 그렇겠죠 그러면은 잠깐만 너낀표 가지고 느낌표 어딨어 아까 누른표구나 어 위에 와 아니 부계랑 키우는데 뭐 야 돈 많이 쓰셨나본데 와 나는 부럽다 쇼금 부럽다 쇼금 라이덴 부럽다 언제 뜰 나나 필요하면 몇 개 만들어줄까 또 나서 네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술을 가지고 이 다음에 이름 없이 아까 친추하셨던 분 이름이 여기 있다 좋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브라겐 야 하파실 1합번이네 진짜 와 하팔 다이루크 형님 아니 이렇게 좋은 형님이었어? 뭐지? 내 다이루크는 약간 좀 키레이 같은 느낌인데 이 다이루크는 왜 이렇게 좋아보이지? 이게 맞나? 흐흐흐흐흐 와 다이루크 어르신 와 성인으로 봐봐 그러니 서두를 필요 없어 다이루크 어르신 아 이렇게 성인을 보고 맞추면 되겠구나 동환 어르신 동환 어르신 무깅 야아 나는 훈련용 대검 들고 있는데 역시 늑대의 말로 야 친추 받아주죠 당연히 대신 7일 이상 미적독시에 바로 친착 들어가니까 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은 필수구요 다탈 보여주세요 다탈 어 라이덴도? 다탈 진짜? 다탈 아 엥? 아 다탈 쑥 어 으음 박.. 박청.. 죽인다 reibt 박청.. 죽인다 여기가 아니잖아 개와 꽃을 사서 좋은 술을 가지고 예 친구와 함께 팩 미르를 가고 싶은 무릅 얘 친구는 언제 다시 하pg 무릅수 쓰려나 이어 저련 실수를 두려워하지마 머친데 어 근데 이거 들고 계시네 무상해가면 근데 4세트까지 맞추면 하나는 괜찮은거 그냥 아무거나 맞춰도 관계없지않아요? 좋죠 4세트만 맞추면 되니까 굳이 5세트를 맞출 필요가 없잖아 어핵 어핵 이거 좋은건가요? 네 좋죠 어핵 좋죠 어 아니 나도 어핵 있던거 같은데 근데 근데 어핵이 있으면 뭐해요? 라이덴이 없는데 조용히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팩트폭력 하세요 진짜 누가 팩트폭력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젠장 팩트폭력 다했어 아 나 지금 치명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프다니까 지금 지금 엄지니땜에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시명 키우다가 로자리아랑 한국 출신 시명 안키세요 더 치명타인거 알려줄까요? 아 진짜 야 어핵이 있으면 뭐해 라이덴이 없는데 쟤참 와 와 오늘 들었던 팩트폭 중에 가장 심한 팩트폭이었다 이 사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신청이 신청이 있으면 뭐해 다음엔 시명 키울 이었다 이 세상에서 살다보면 수분이 많은게 편하지 필요하면 몇개 만들어줄까 아 어핵이 없구나 나 페부니우스 용학살창 이런거밖에 없네 없네 언니 언니 신형 먼저 신형 먼저 와 전 겁낸 뉴비입니다 진짜요? 어 지나가던니 언제 보셨어 이런만 하실 것 같아 이미 늦었어요 나이도 나이도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아아 진짜 오늘 패포가 안그래도 몸 안좋은데 더 마음까지 안좋아졌습니다 아 방송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되는데 마음이 안좋으니까 뭘까요 네 어! 엄진군 없는 캐릭터가 두 명씩이나 있네 우리 날아볼까요? 바람 하늘을 다녀 어 나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은 포기를 해줬다 신이 뜨거워요 이제 못 뻗쳐 떤다 어서와요 신현 보여주세요 들어와요 근데 별로 할 거 없어요 이제 웬만한거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어! 타르탈리아다 이번에 뽑으신건가 원래 익히신건가? 신현 보여주세요 신..신혐이 뭐에요? 신혐이라고 개사기캐라고 개사기캐 하나있거든요 완전 베넷을 뛰어넘는 이번에 뽑았던거 갠가? 아 얘가 씨레기라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씨레기가 운동하고 있는데? 네 근데 프레미네가 있네 예 프레..프레미네 얜 처음보는데 누구지? 저 뭐 처음봐요 아 아니구나 얘 걔구나 이거 이거보니까 알겠다 왜요? 그 여자같은 남자에요 에? 남자에요? 남자에요? 남자에요 남자구나 저번은 어.. 바뀌다 아 1점이야 또 우와 개수다 개수 야 부럽다 나 얘 오늘 뽑으려고 했다가 망했는데 안 넣어가지고 나 1점일 때 있지도 않았던거 같은데 이기였어 이야 멋지다 야 야 야 야 1에 뽑은거래요 야 전함 50을 뽑아도 안나왔는데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꽃술입니다 아니 버전이 1점일에 뽑았던거 같은데 아 아 다른 달리야도 있고 역시 고인물들은 다르구만 하늘이 2점이 하늘이 2점이 아 종료 덤벼봐 아 유튜브 구독은 누르셨나요? 앞누르시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고신나리가 많이 노력할테니까 많은 노력과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구요 네 저도 이제 실실 네 원시는 제가 매일마다 하긴 하니까 혹시나 고신나리가 어우 접속돼있네 들어갈까나? 할때 하시면은 고신나리가 월캐하는 중 아니면은 헉 해드립니다 네 자 뭐야 웨스트페르시아님 오랜만에 오셨잖아 끝났는데 하하하하하하 네 들어가도 할게 없어 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잠깐 들어와요 그러면 잠깐 들어와 그래도 간만에 오셨는데 들어오셔야지 천연기를 보여드려야지 자 오늘 오신분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셨네 얼른 구독 눌러줘요 얼른 구독 눌러줘요 나이다가도 장난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장난치래요 장난친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되게 이쁘게 장난쳤다고 되게 이쁘게 장난쳤다고 이분인가? 누구죠? 맞아요 그게 이치게 오네상이예요 그게 오네상 이치게 오네상 방송 타이밍이 잘 안맞네요 그러니까 아니 얘는 내가 잘 안쓰는 캐잖아 아 쟤네 좋은데 왜 안쓰는 뭘 안쓰는다고요? 네 잘 안써요 이상하게 안좋은 캐릭터에 마음이 가더라고 불의 싱크 아 진짜요? 예 쓰셔야 되는데 저거 안쓰는 쪽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얘잖아 베넷 아 그렇구나 필케구나 아 힐케 아 힐케 힐케 아 힐케 아 힐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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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케가 아니고 힐케 아하 얜 누구에요? 뭔가 이사케들을 썼어 시념이라고 완전 베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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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얘 그거 아니야? 이거 쓰면 에너지의 3분의 1처럼 다는 개 아닌가? 아닌가? 있었는데? 네 9덱이에요 그쵸 억지로 키우는 중에 아니 정율님은 아마 미션이 있는 것 같애 모든 캐릭터를 다 만캐로 만들자 라는 미션이 있는 것 같애 엄지님이 키우라고 해 줘 아 엄지님 왜 왜 야 얘는 누구에요? 얘는 npc같다 얜 뭐에요 cuss 배틀브릭이 무섭어 얘는, 얘는 내가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캐릭터 아 이거는 진짜 항마력이 필요해 얘 폭탄, 폭탄 마녀 원소나 충전하러 가야지 어 아니! 얘가 이름이 그, 네 글자였는데 뭐였지? 신호부랑 같이 있는 앤데? 와 근데 캐릭터 진짜 많다 이토 맞아 이토 얘, 이게 팀이 있겄잖아 저기 아 그 뭐지? 아 맞아 아라타키파 야... 일단은 이번에는 좋은 정보는 많이 없었고, 원소 300개만 남녀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좋은 정보는 많이 없었고, 원소 300개만 남녀했습니다 그리고 돌렸는데 망했어요 젠장 아니, 다이루크 형님 보여줘요, 다이루크 형님 보여줘요 다이루크 형님 보여줘요 어디갔어? 다이루크 형님 어디갔어? 아 여기구나 심지어 스킨이네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다이루크 형님 멋있다 어어, 그렇죠 그럭저럭 셉니다, 그치 얘는 아까 봤는데? 이거 모아서 쓰는 거 보니까 저기 설탕이랑 비슷하다 아하 아하 어어어 가자 자, 그냥 배신자 아무튼 그래요 아, 캐릭터 소개 그거구나 와, 근데 순간이동을 하네 내가 너무 쌀쌀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이쁘다 아, 여캐 좀 이쁘네 뽀뽀 싶긴 한데 아, 여캐 좀 이쁘네 이쁘긴 하다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genetics 수술 줄 수도 없잖아 알겠어요 근데 뽑고 싶어서 뽑은건 아니잖아 핫 몬스터 여기 몬스터가 없는데잖아 그러고깐 여기 몬스터가 없는데잖아 그러고깐 인노의 바람 어서와요 페르시아님 가볍게 보기 위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 몬스터가 많은 우리 이나즈마로 가죠 여기만 가도 몬스터가 좀 찬지지 뭐야 이분은 왜이래 깜짝이야 성능 테스트만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자 합니다 근데 이리야 나쁘지 않구만 근데 어딨지 몬스터가 있어 몬스터 몬스터 잡으려고 온건데 몬스터가 없다 네 월드보스 잡죠 그럴까 그러면은 아 스메르 얘 잡으러 가죠 어쨌든 양래 있으니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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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필 물리저항 겁내높으네 흐하하하하하하하 안그래도 실행이 된데 더 실행이 된데 4000 나오겄네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세요 한번 잡아보죠 아하 기다리고 있어요 고시냐니는 기다리고 있다고요 얼른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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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요 빨리 오라고요 빨리 오라고요 빨리 오라고요 빨리 와요 아하 벤티다 벤티 날아가잖아 하늘에서 하늘에서 구경하겠슴 아하 계속 구경할 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사라질거 아니야 이거 나도 하늘 날 수 있어 잠깐이지만 이런식으로 나는 바람의 힘을 안하고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런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식으로 구경도 할 수 있어요 길 알려주실 뿜 오케이 제가 갈게요 자 일로오세요 어디계시죠 이거 타고 가시면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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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시면되요 그렇지 어 벌떡 깨우셨네 자자나 자 자 한번 얼마나 구데기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아 딜 겁나게 안나오 저도 딜 안나와요 많이 아 야 만 얼마씩 나오는데 누구야 헐레 진짜 무험하구나 야 야 얘가 날지않고 끝나겠는데 두렵게 약하다 야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덜하냐 이제 저는 다이루크 뒤따나 보러 갑니다 하하하하 다이루크 하필 에라져 아니면 내가 새로 쓴 곡 연재해줄까? 그러면은 다이루크를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 프레정령으로 갈까요? 여기로? 또 가셨는데? 누가요? 오메성이 아 엄지님 가셨죠 네 자 다이루크 뒤를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뒤나올지 하늘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균님 수고하셨어요 뭐야 다이루크 왜케좋아 뭐야 다이루크 뭐야 하긴 풀이니까 뭐 원래 딜 보다 더 세게 나오긴하겠지만 뭐야 다이루크 키워하겠는데? 어 어 되게 세인데? 야 보 야 형들이 그냥 삼천 오천 그냥 나오는데? 거의 됐어요 됐어요 와 어어 야어 장난 아니다 다이루크 장난 아닌데? 다이루크 쓰레기 아니잖아 잘 안쓰인 것 뿐이지 다이루크 봤죠? 모험등급이 아직 50에게 안올라가고있어요 이거 한방에 또 올라갑니다 이번엔 누구 잡을까? 한명 또 한마디 더 잡을 수 있거든? 델피울 수 있는 코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이번에는 물의 정령을 잡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물의 정령 잡으러 가죠 시험공부하다가 시험이 언젠가요? 방금 전에 뭐가 떴는데? 아 요리 진 들고 가야지 한번 딜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께요 얼른 와요 오세요 오세요 3일 뒤 화이팅 대필순이 새 응원하겠습니다 내 삶의 고피를 막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 리그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깐 유튜브를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실분들 다 오셨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딜이 얼마나 나올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를 잡는게 아니고 저기 그 잡목을 잡는거기 때문에 난 잡목을 피하겠습니다 이 경만해야지 이 물로 너에게 심판을 이뤄주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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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얼마 금방 죽겠어 네 그 형 죽는데 그러니까 녹는데? 얼음 정령이 아니고 물 정령 아니야? 녹는데? 네 하 화이팅 화이팅 일단 풀 레베화 되고 도대체 무기 잘 맞추고 이러면 와 어어 태궈려 춤 인출 캠핑 보일물이 최고야 맞아요 선물 와... 와... 고슈냐이는 타이나의 조우가야 진짜 고생고생해서 잡는 거를 이렇게 몇 초 만에 그냥 흉착을 시켜버리네. 와... 핫! 데미지, 야 내 데미지 진짜 귀엽다. 다들 만 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와 나만 백면만 나와. 아... 맞아요 평이물을 진짜... 킬 애기 잡아줘요! 끝났다 이제. 몇 초면 끝납니다. 10초도 안 걸릴거야 분명히. 뭐지 왜 그 때리면서 힐이 되지? 강과 계곡이 흐르고 비가 그리지 않는 물은 사라지지 않아. 아... 이게 왜 시댈까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이야... 고인물 분들 실력 잘 받습니다. 와... 진 스펙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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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뭐예요? 1999, 86, 206은 뭐예요? 제가 아직 뉴빌, 아 공격력치확치피, 아아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아이템이 진짜 제대로 안나와 나와야 돼요 근데 야 다음에 저기 이거 하면은 멜루진님 좀 도움 좀 받아도 될까요 나중에? 예 혹시 멜루진님 혹시 유튜브라든가 이런거 하고 있는거 있어요 혹시? 알타미 클라스 왜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방송을 하신다거나 혹시 하십니까 혹시? 백업용 채널이라서 아아 알려줘요 저기 서로 막구독 가죠 한번 링크 남겨줘요 바로 구독 가러 갈게요 아아 그래도 이왕이면은 백업용이어도 구독자가 늘면 좋잖아요 멜루진님 어 치화기 26 이거 치피가 외고싶어요 야아 우리는 명암도 못꼬맨다 멜루진님 앞에서는 멜루진님 앞에서는 네 멜루진님 앞에서는 우리 명암도 못꼬낸다 진짜 자 링크 남겨줘요 바로 구독하러 갈게요 오케이 확인 저도 구독자 한번 눌러주세요 같이 성공하기로 한 이거기 때문에 와 구독자 많네요 1.3천명이면은 이걸로 안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걸로 아이고 구독 야 백업용이라고 해놓고 엄청 잘하고 계시잖아 멋진데 근데 이거가지고 휙은 휙은 볼 수 없기시겠다 이게 저작권 걸린게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제가 주말에는 원래 방송을 해야되는데 요새 방송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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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자 미공개국에 아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아무튼 멜로지님 의원 대형 유튜버분이 저의 방향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스크래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웨스티페르시아님 저 구독되있어요 그중에 한명이에요 웨스티님은 제 구독하셨나요? 네 저는 구독자인데 공개로 구독되어 있어요 그렇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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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아쉽게도 내일하고 모레는 방송이 없어요 그니까 월요일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호시나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Cherry 아쉽게도 내일